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한 해법 영어교실 해법이 안지훈입니다. I didn't know English, but I'm better than anyone. 제 학교 성적이 96점부터 100점까지고요. 이번 연도 웅변대회에서 작년상을 수상했어요. 제가 옛날에는 단어, 문장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잘 돼가지고 성적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영어 공부는 이해다, 이해다, 이해다. 어려운 문장을 암기로만 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공부를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하면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나에게 해법 영어교실이란 친절입니다. 친절하신 선생님들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. Benvenor